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화가이기도 한 독일계 스위스 작가 헤르만 카를 헬세의 작품 중에서 동화로 지필된 그림자 놀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헬세는 1877년 독일 남부 비르텐베르크의 소도시 칼프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계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892년 마울브런 수도원 학교에 입학했으나 기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인이 되기 위해 도망쳐 나왔으며 그 후 서점의 견습사원이 되면서부터 독서에 몰두하여 문학수업을 쌓았습니다. 1899년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한 헬세의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와 산문집 자정 이후의 한 시간이 출간되었고 1904년 장편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통해 유명해졌으며 문학적 지위가 확고해졌습니다. 1906년 자전적 소설 수레바퀴 아래설을 출간했고 1919년 자기 인식과정을 고발한 작품 데미안 동화 자라투스트라의 귀환을 출간하였죠. 33살이 되던 해 인도 여행을 감행하여 이 경험은 1922년 출간된 싯다르타에 투영되었으며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과 괴태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이상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소재의 동화를 집필하기도 하였죠. 타고난 평화주의자로서 노년을 스위스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보내며 수채화를 즐겨 그리고 정원이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1962년 8월 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실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저그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출판 그 성의 널찍한 정면은 밝은색 돌로 되어 있었다. 커다란 창에서 내려다보면 라인강과 갈대숲 그리고 멀리 강물과 갈대 버드나무가 어우러진 밝고 시원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더 먼 곳에 있는 숲이 우거진 푸른 산들이 활 모양으로 부드럽게 휘어 있었고 산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팬이 부는 날에는 팬이란 산을 넘어서 불어내리는 고운 건조한 공기 흔히 산맥을 경계로 기압자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곳의 밝은 성과 농가들이 멀리서 조그맣고 하얗게 반짝였다. 성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 비쳐 명랑한 젊은 여인처럼 즐거워 보였다. 관상수에서 뻗어나온 연녹색 가지들은 물속까지 들이와 있었고 하얀색으로 칠해진 유람용 곤돌라들이 성벽을 따라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성의 양지바른 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남작 부인이 사라진 뒤 이쪽 방들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작은 방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 방에는 시인 플로리 베르트가 예전대로 살고 있었다. 성주의 부인이 남편과 성의 명예를 더럽히자 명랑한 궁신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하얀 곤돌라와 조용한 시인밖에 없었다. 불행한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성주는 건물 뒤편에서 살았다. 그곳의 작은 뜰은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거대한 텅빈 탑에 가려 어두웠다. 성벽은 어둠침침하고 축축했으며 창들은 좁고 낮았다. 그늘진 뜰 바로 곁에는 해묵은 단풍나무와 포플러 나무, 너도 밤나무가 크게 무리지어 자라는 컴컴한 공원이 있었다. 시인은 외롭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양지바른 방에서 지냈다. 그는 부엌에서 식사를 했고 가끔은 하루 종일 남작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우리는 이 성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찾아온 젊은 시절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다. 친구는 머무르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 죽은 듯한 저택에서 단 하루를 버티고 돌아갔다. 플로리 베르트는 예전에 남작 부인의 사교 모임을 위해 우아와 우아한 시대를 지어 바쳤었다. 가정의 즐거운 분위기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곳에 남았다. 소박한 그로서는 빵을 얻기 위한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철형한 성의 고독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가 시를 쓰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였다. 서풍이 부는 날 강물과 노란 갈대숲 위로 멀리 푸르스름한 산들과 흘러가는 구름대를 바라볼 때나 밤에 오래된 공원에서 키 큰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오랫동안 시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결코 글로 쓸 수 없었다. 신의 입김이라는 따뜻한 남풍에 관한 시도 있었고 영혼의 위안이라는 꽃이 만발한 봄날의 초원을 관찰한 시도 있었다. 플로리 베르트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시를 읊지도 노래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특히 저녁에 이 시들을 꿈꾸고 느꼈다. 그는 낮 시간은 대체로 마을에서 보냈다. 금발의 꼬마들과 함께 놀거나 마치 귀부인을 대할 때처럼 모자를 벗어 보이며 부인과 처녀들을 웃기곤 했다. 아그네스 부인을 만날 때가 그에게는 가장 행복했다. 아름다운 아그네스 부인. 소녀처럼 얼굴이 작은 그녀는 유명한 여자였다. 그녀를 만날 때 시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아름다운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당황해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한 줄기 햇살처럼 계속 걸어갔다. 아그네스 부인은 성의 황폐한 공원 옆 외딴집에 살고 있었다. 전에 남작의 국내관이 살던 곳으로 살림 감독관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무언가 특별한 공을 세워 지금 성주의 부친으로부터 선사받은 집이었다. 그녀는 아주 젊을 때 결혼을 했다가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 외딴 집에서 한여와 눈먼 숙모하고만 살고 있었다. 아그네스 부인은 늘 수수하지만 부드러운 색깔의 아름다운 새옷을 입고 다녔다. 얼굴은 소녀처럼 어리고 작았으며 짙은 칼색 머리카락은 굵게 따서 귀여운 머리에 동글게 말아올리고 다녔다. 남작은 망신을 주어 자신의 부인을 내쫓기 전부터 아그네스 부인에게 반해 있었고 지금은 더욱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침에는 숲에서 그녀를 만났고 밤에는 배에 태우고 강 건너 갈대 숲에 있는 갈대 지붕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일찍 새기 시작한 그의 수염 곁에서 소녀 같은 그녀의 얼굴이 미소지었고 그는 사냥꾼처럼 우악스럽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아그네스 부인은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거지들에게 적선을 했다. 마을이 가난한 노파들에게는 신발을 선물했고 그 손녀들에게는 머리를 빗겨주거나 바느질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들르는 오두막마다 젊은 성녀의 부드러운 광채를 남겨놓았다. 남자들은 모두 아그네스 부인을 탐냈다. 그녀의 마음에 들거나 적당한 시간에 마주친 남자는 그녀의 손등이나 입술에 입맞춤을 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아 일이 잘 진행된다면 용기를 내어 밤에 그녀의 창문을 타 넘을 수도 있었다. 다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작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이 아름다운 부인은 어떤 남자의 소망도 허락하지 않는 소녀처럼 순진무구한 눈빛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갔다. 가끔 새로운 연인이 나타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다가가듯 조심스레 그녀에게 구애했고 값진 것을 정복했다는 자부심으로 행복감에 도취되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자기에게 기꺼이 허락하고 미소 짓고 있는 걸 의아하게 여겼다. 그녀의 집은 어두운 공원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동화에 나오는 숲속의 장미 농쿨에 뒤덮인 집처럼 외롭고 조용하게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살면서 밖으로 나왔다가 그 안으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여름날 아침의 장미꽃처럼 신선하고 사랑스러웠다. 어린 애 같은 얼굴에는 순수한 광채가 났고 굵게 땋은 머리카락은 화관처럼 귀여운 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가난한 노파들은 그녀를 축복하며 손에 입맞춤을 했고 남자들은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곤 뒤에서 싱긋이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썼다. 왜 그렇게 살지 아그네스? 이따금 남작은 그렇게 물으며 험상궂은 눈으로 그녀를 위협했다. 당신이 나에 대한 무슨 권리라도 있나요? 그녀는 의아하다는 듯 물으며 머리카락을 배배 꼬았다. 그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시인 플로리베르트였다. 그녀를 보기만 하면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슬퍼졌고 머리를 가로저으며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녀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환해졌고 마치 노래를 들을 때처럼 귀에 기울였다. 그의 환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그네스 부인의 꿈을 꾸는 환상이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모두 이용했다. 서풍과 푸르고 먼 하늘, 밝게 빛나는 봄의 초원 같은 것으로 그녀를 애워싼 뒤 무익했던 유년 시절의 온갖 그리움과 진심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어느 초여름 저녁 오랫동안 조용하던 죽은 듯한 이 성의 약간의 새로운 삶이 찾아왔다. 요란한 뿔피리 소리를 울리며 마차 한 대가 성 안으로 들어와 털커덩하며 멈추어섰다. 성주의 동생이 몸종 한 명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뾰족한 턱수염에 부리부리한 군인의 눈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도도히 흐르는 라인강에서 수영을 했고 재미삼아 은빛 갈매기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종종 가까운 시내로 말을 타고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기도 했다. 이따금 설령한 시인을 조롱하거나 며칠에 한 번 꼴로 형과 싸우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가 형에게 오만 가지 일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의 개축과 새로운 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변화와 개선을 권했다. 하긴 입으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동생은 결혼을 잘해 부자가 되었지만 성주인 형은 가난했고 대체로 불행과 분노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성을 찾아왔고 도착한 첫 주부터 이 일을 후회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형이 싫어하든 말든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그네스 부인을 보고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오래지 않아 아름다운 부인의 한여는 낯선 남작이 선물한 새 옷을 입고 다녔다. 또 오래지 않아 한여는 공원의 담벼락에서 낯선 남작의 몸종이 전해준 편지와 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낯선 남작은 여름날 정오 숲속 오두막에서 아그네스 부인을 만나 그녀의 손과 조그만 입 하얀 목덜미에 키스를 했다. 그러나 마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승마용 모자를 벗고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고 그러면 부인은 마치 열일곱 살 난 소녀처럼 고마워했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저녁 시간을 외롭게 보내던 낯선 남작은 강을 건너는 조각배 한 척을 보았다. 그 아내는 노젓는 남자와 하얀 얼굴의 여인이 타고 있었다. 어둑어둑해서 누군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찬 남작은 며칠 지나지 않아 기분 나쁘게도 보다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호의 숲속 오두막에서 자기 품에 안겨 키스를 받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여인이 저녁에는 그의 형과 함께 어두운 라인강을 건너 갈대가 무성한 강가 저편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낯선 남작은 침울해져서 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는 아그네스 부인을 재미삼아 해픈 여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값진 습득물로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키스할 때마다 기쁨과 경의감에 깜짝 놀라 더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갈구했다. 그 때문에 다른 여자들보다 그녀에게 훨씬 많은 것을 주었고 자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렇게 대한 그녀가 밤이면 자기 형과 함께 어두운 길을 가다니 그는 수염을 쥐어 뜯었다. 두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시인 플로리 베르트는 매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성안의 은밀히 감도는 답답한 분위기에 짓눌리지도 않았다. 가끔 남작의 동생이 나타나 귀찮게 구는 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시인은 예전부터 익숙한 방식대로 살았다. 그는 이 낯선 남자를 피해 하루 종일 마을이나 라인 강변의 어부들 틈에서 지냈고 저녁에는 따스한 향내를 맡으며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성안뜰 담벼락에 첫 틸로수가 피어나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지난 3년간 여름이면 처음 피어난 진귀한 장미꽃을 아그네스 부인의 문지방에 가져다 놓았다. 시인은 이 같은 익명의 겸손한 인사를 네 번째로 바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같은 날 정오 낯선 남작은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어제와 그제 밤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천률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그녀의 조용하고 순진무구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오늘 저녁 어두워질 때 당신에게 가겠소. 창을 하나 열어놓아요. 오늘은 안 돼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안 된다고요. 그래도 가겠소.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요? 네? 오늘은 안 돼요. 창을 열어놓을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가겠소. 오늘 저녁 말이요. 아니면 다시는 가지 않겠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녀는 남자에게서 빠져나와 그곳을 떠났다. 저녁에 낯선 남자는 강가에 숨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배는 오지 않았다. 그는 애인의 집으로 향했다. 덤불 속에 몸을 숙인 그의 무릎 위에는 옆총이 놓여있었다. 주위는 고요하고 따스했으며 제스민 향기가 진동했다. 하늘에는 스쳐 지나가는 하얀 구름들 사이로 작고 흐릿한 별들이 가득했다. 새 한 마리가 공원 깊숙한 곳에서 홀로 노래하고 있었다. 거의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한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 나직한 발걸음으로 걸어왔다. 거의 살금살금 걷는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마를 가릴 정도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너무 어두워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다. 오른손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장미꽃다발이 들려있었다. 숨어있는 남자는 그 모습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총의 공의를 세웠다. 다가온 남자는 여인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에도 더 이상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그는 문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는 문의 철제 손잡이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불이 번쩍하며 총성이 울렸다. 메아리가 공원 깊은 곳까지 은은히 울려 퍼졌다. 꽃다발을 든 남자가 무릎이 꺾이며 자갈밭 위로 나둥그러졌다. 그리고 쓰러진 채 약하게 몸을 움칠거렸다. 총을 쏜 사내는 은신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집 안에도 계속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총에 맞은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머리에 썼던 모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시인 플로리 베르트임을 알아보고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자도? 그는 신음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티일로즈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중 한 송이는 쓰러진 자가 흘린 피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마을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는 희끄무레한 구름이 더욱 짙게 끼었고 그 사이로 거대한 성탑이 죽은 거인처럼 높이 솟아있었다. 라인강은 유유히 흐르며 부드럽게 노래했고 어두운 공원 안쪽에서는 외로운 새가 자정이 넘도록 지적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헤르만 헬세의 동화는 항상 삶과 연관되어 있으며 창작 동화이기는 하나 결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림자 놀이에서 시인 플로리 베르트는 미망인이 되어 돌아온 젊은 아그네스를 한결같은 순회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티일로이스가 핀 것을 보자 그 꽃을 꺾어 그녀의 집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아그네스를 자신의 점유물로 여긴 낯선 남작에 의해 다른 이로 오해받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죽음이 끔찍하고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매일 우리 삶의 어디서나 일어나는 온갖 사건이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unkchwanz 아멘